자 우리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8%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자 100% 오전 중에 응급실을 좀 다녀왔습니다. 링계를 맞고 왔고요. 링계를 맞고 누워있는 동안에도 우리 주주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L.S. 머트리얼즈 주님들 생각이 나면서 이럴 때면 저도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건 마찬가지야 우리 주주님들. 지금 안티들이 다 끝났다고 지금 신이 나서 아주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있고요. 전략매도 하라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비웃고 있어. 이 비웃음을 들어가면서 주주님들 100%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 생각만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주주님들. 주가 빠지면 똑같이 힘들고 지치는 건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주님들의 이 응원이 더욱더 필요하고 100%가 정말 의리로 주가 오르든 빠지든 자 의리로 제가 좋아요와 구독 눌러달라고 우리 주주님들께 부탁드렸죠. 그리고 지금 매도금지를 절대적으로 정말 보내주셔야 돼. 정말 보내주셔야 됩니다. 주주님들. 매도금지. 100% 지금 링겔 맞고 톤으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주가 빠지면 유튜버들 다 도망가 주주님들. 다 도망갑니다. 주식 놓고 줄행량을 쳐버린다고 주식을 놓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100% 그러기 싫어요. 주주님들. 내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 기업의 가치를 전부 다 펀더멘털 분석을 끝낸 종목을 단순히 주가 빠진다고 해서 내가 뭐가 두려워서 응? 100% 뭐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주님들과 더욱더 하나가 돼서 단합을 해야지 왜 도망을 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두렵지 않다라는 거야 100% 8%가 빠지든 5%가 빠지든 두려울 게 아니라 주주님들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우리 주주님들과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반드시 왜? 반드시 100%는 100%가 좋다고 말씀드린 주식 정말 분석을 끝낸 종목은 지금까지 주주님들 안 간 종목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13만원 밑에서 주주님들 말씀을 드렸고 다 비웃었어. 아십니까 주주님들? 다 비웃었어. 에코프로 13만원 밑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100% 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하고 욕하고 안티들 신나서 공격해대고 하지만 주주님들 뭘로? 정확하게 시가총액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을 마친 종목은 100%가 확신이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빠져도 상관없어. 주주님들 빠져도 상관없고 에코프로 어떤 자리 주주님들? 쌍봉자리 82만원대 이때도 100%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어. 이때도 말씀드렸어 제가. 주가 어떻게 됐어 주주님들? 상승하고서 거래량 빠지면서 밑으로 수직하락 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매물대 구간을 깨버렸어 주주님들. 이때도 100% 욕 엄청 먹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았어. 이때도 영상 계속 찍으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안티들이 무슨 욕을 해대고 공격을 하든지 그냥 정말 저만의 길을 가면서 마이웨이로 뚝심있게 걸어왔어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대박 종목도요 주주님들. 그 어떤 황제주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 조정이라는 고난. 조정을 버티고 이러한 것들을 버텼을 때 뭐가 찾아옵니까 주주님들. 수익이라는 열매가 찾아오는 거잖아. 이거 못 참은 사람들. 욕하고 나간 사람들 어떻게 됐어 주주님들. 수익 못 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조정을 버틴 사람들. 결국에 어떻게 돼 우리 주주님들. 전 고점을 돌파하잖아. 음? 전 고점을 돌파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구간들이 나온다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주주님들 이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조정 구간 이런 조정 구간이 아니라 주주님들 뭘 바라보는 거야 지금. 전 고점 돌파라는 음? 강력한 상승을 지금 바라보고 주주님들 홀딩하는 거잖아. 아시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주주님들과 저 100%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진짜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매도 금지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링겔 맞고 투혼의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사 선생님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 지금 안티들이 이렇게나 지금 100%한테 공격을 해대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조롱 섞인 문자를 받고도 100% 정말 도망가지 않고 왜 도망을 가 내가 지금 떳떳한데 우리 주주님들 앞에서 내가 떳떳한데 어디를 도망을 가 그냥 꿋꿋이 서서 버텨내면서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이 찬바람이 불고 폭풍이 지금 몰아쳐도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꿋꿋하게 정말 응? 꿋꿋이 서서 주주님들과 함께 버텨내고 수익으로 나아가야지 어디를 도망갑니까 지금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100%의 우산이 돼주셔야 된다고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주주님들 오히려 주가 빠질 때일수록 힘들수록 더 주주님들 단합해서 힘을 모아주셔서 매도금지 안 보내주신 분들도 빨리 지금 보내주세요. 매도금지 엄청난 힘이 됩니다. 100%한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힘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매도금지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주님들 어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떤 자금들 배당을 받으려는 자금들 팔고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 어제로서 주주님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뭐가 나올 구간이야 주주님들 2차전지 매수세가 붙어야 될 구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LS머트 강력한 매수세가 이제 붙어도 모자랄 판이야 주주님들 이제는 다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투자 경고가 붙어 있잖아요. 투자 경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정지를 먹을 만큼의 상승은 아니고 어떻게 된다 거래량을 계속적으로 줄여가면서 조정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호 예수도 100%가 말씀을 드렸잖아. 45만주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들 주가를 매집시키면서 상승시켰던 거래량에 비교해서 지금 10%도 안 되는 거래량이라고 주주님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겁낼 필요도 없지만 뭐야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악재로서 이용이 된다는 걸 수급적으로 투매를 일으키면서 투매를 통한 하락을 유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기업가치에 여러분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량이 많지도 않고 풀린다고 해도 시장에 다 나오지도 않아요. 주주님들. 과도한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 과도한 하락이 일어나고 있어. 주주님들. 백프로가 이 자리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누가 털려나간다고 개미들이 털려나가고 누구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심약 개미들을 싹 다 털려나가고 강성 주주들만 남게 된다라는 거야. 강성 주주 선발대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하고 있어? 주주님들. 강성 주주들만 남겨놓는 이런 패턴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심약한 사람들을 전부 다 털려나가는 구간이에요. 우리 20만 명 우리 20만 명의 강성 주주님들만 지금 남겨놓고 있다. 20만 대군 그냥 마음이 벅차오르잖아 주주님들. 20만 대군만 남겨놓고서 지금 어떻게 된다? 털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세력의 의도대로 가고 있어야 주주님들. 하나도 벗어난 거 없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는 건 조정이에요. 주주님들. 엑시트가 아니라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주님들. 뭐다? 인위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외인과 기관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흐름이 제한이 되고 있어. 주포의 의도대로만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재 투자 경고 구간이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보다는 어떻게 된다? 6만원까지 투자 경고 해소까지 들고 간다. 조정시키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주가 폭등을 보여준다. 100%가 계속해서 대응자료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다시 2주 후에 물량 나오잖아. 100만주. 이것도 어차피 주주님들 양이 얼마 안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만한 물량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흔들리면 안 돼. 진짜 우리 주주님들. 100% 진짜 미리 말씀을 드렸어. 이런 하락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주님들한테 영상 찍어드리면서 오히려 자신감 있게 100%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나중에 매도 치면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100%가 강력하게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2024년도에 최고의 종목이 될 거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진짜 주주님들. 매도 치지 마시고 나중에 분명히 후회한다고 진득하니 정말 좀 진득하게 우리 기다려야 돼. 주주님들. 인삼처럼 좀 지긋하게 쌈고 공국처럼 진득하게 진짜 기다려야 돼. 주주님들. 정말 오늘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진짜 응급실까지 다녀온 날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링겔 맞고 와서 투혼으로 정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없는 힘 있는 힘까지 다 쥐어짜서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우리 주주님들. 진짜로 오늘은 매도 금지 이 한마디 100% 정말 듣고 싶어서 응?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힘이 돼드리는 만큼 주주님들 께서도 저한테 정말 힘을 팍팍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응? 무릎 팍 도세요. 우리 주주님들. 팍팍팍 그냥 한번 세게 한번 정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가지고 100%도 힘 좀 받아갈 수 있게 주주님들 도움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주주님들과 저와 함께 같이 응? 얄미운 주포 얄미운 호랑이 주포도 우리가 같이 정말 품고 가야지 우리 주주님들. 난폭운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응? 난폭운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같이 주주님들 품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진짜 정상을 향해서 5만원 7만원 10만원 고지가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주주님들. 100% 20년 세력주의 경력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도 봐왔던 사람이고 모든 황제주 각 분야마다 주주님들 100%가 대응제로 기업 분석에도 써드렸잖아. 항상 이 대장이 되는 섹터가 있었어요. 조선업이 대장이었던 때가 있었고 반도체가 있었고 주주님들 AI가 있고 해운이 있고 각 섹터마다 대장으로 올라설 때는 뭐가 나온다고 항상 대장종목들 텐베거가 나왔고 이제는 차세대 2차전지라는 주주님들 이 엄청난 기술력 이 분야 울트라 커피시터라는 분야에서는 우리 LS머트가 대장이잖아. 대장인데 뭐가 그렇게 대장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 우리 주주님들 고작 이거 1차 상승도 아직 안 나왔어요. 뭐가 불안해 주주님들 매집 다 돼있고 주포 매집 다 시켜놨고 지금 뭐하는 구간이야 강성주주 선발됨 구간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음 벌벌 떨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주님들 100% 응원해주고 음 더 정말 톡심있게 강심장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그렇게 100%가 말씀을 들었잖아 안티들 좋은일 왜 시켜주냐고 신나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왜 얘네들 장단에 맞춰주면서 우리가 왜 우울해서 음 우울과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100% 대응자료 전략자료를 받아가 우리 주주님들 차라리 아시겠습니까 LS라고 보내서 종목명을 보내줘 주주님들 LS라고 보내서 그 시간에 차라리 대응자료 받아가고 100%한테 응원 메시지 보내주세요 같이 힘이 돼서 좀 으쌰으쌰 할 수 있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 우리 정말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 형님도 어 뭐라고 했어 주님들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뭐가 우리 편이다 시간 마저도 우리 편이다라고 이 명언을 남겼잖아 우리 주주님들 LS를 두고 한 말이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 마저도 우리 편이다라고 피터 린치 위대한 투자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주님들 그래 맞자 지금 1,2,3,4,5 하락 5개 은봉캔들 쫄지마 주주님들 진짜로 100% 말씀드렸어요 에코 프로 에코 프로 때도 분노의 타자질이 나오잖아 지금 은봉 몇 개 나왔어 주주님들 1,2,3,4,5,6,7,8 은봉 8개 나오고 바닥 잡은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전고점 돌파가 나왔고요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이게 바로 조정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종목이면 쌍고점을 막고서도 주가 돌파해버려 이게 황제주라고 주주님들 기술적 분석이 안 통한다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쌍고점 나오면 뭐예요 주주님들 하락이잖아 근데 뭐예요 황제주들은 기술적 분석 안 통해 차트 분석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그냥 돌파해버려 아시겠죠 LS 이미 주주님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0%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거래대금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 조단위의 거래대금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뭐하고 있어 정고점을 강력 돌파하기 위한 마지막 하락 흐름 고점을 깨버리면서 하락시키잖아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바로 모든 우리 LS 주주님 20만 강성 주주님들께서 100%한테 매도금지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메시지 담아서 음 우리 LS 주주님들 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LS로 묶인 우리 가족 사이에 뭐가 주주님들 뭐가 그렇게 음 서로 두렵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하나로 뭉치면 그냥 다 할 수 있어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010-4674-5132 매도금지 지금 바로 주주님들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자리 만들어 놓을거야 우리 주주님들 LS 머트리얼즈 주포가 자리 제대로 만들어줄거야 내일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1월달 시작 전에 자리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봐 내일 진짜로 아시겠습니까 합주가 시작될거니까 1월달에 음 100%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010-4674-5132 매도금지 다른거 지금 필요없어요 주주님들 가타부타 우리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 없어 매도금지 4글자 심플하고 단순하게 주주님들 그냥 우리 뚝 10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파이팅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주주님들 눌러주시고 LS라고 보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너무 많은걸 부탁하나 비프로가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파이팅 할 수 있도록 010-4674-5132 매도금지 바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